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는 일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로 정신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많이 놓치게 되죠. 사실 정확하게 그것만 좀 짚어낸다면 큰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텐데요. 한양대학교의 이명록 교수와 함께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죠.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명록 교수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쪽으로 좀 가보는데 미국의 지금까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돌이켜보면 미국 정부의 기능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미국 중앙은행인 FRB의 기능만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씩은 정부 쪽으로 기능이 조금 왜냐하면 급한 불은 좀 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 FRB가 금리를 어떻게 하고 또 자산 축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제가 올해 다시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전 세계가 괜찮다. 우리나라 걱정해도 된다. 미국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상황은 높은 곳에서 물이 고이듯이 아래쪽으로 흘러가면서 돌아가게 될 거라서 코스피 자려면 그 다음 코스닥 차례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저번에도 유가를 앞으로 자세히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가가 왜 뛸까요? 생각하실 건데 왜냐하면 뛰어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 그리고 판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위기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다들 많이 듣고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제 좋은 상황이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밑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제가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도 그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FRB가 내가 정상화, 즉 금리를 인상하거나 내가 샀던 국채나 회사채나 은행채를 팔겠다는 조건은 딱 두 개를 썼습니다. 간단해요. 뭐냐면 실업률. 실업률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소득을 계속 올려줘서 결국 미국이 해야 되는 소비, 소비가 3분의 2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소리고 그 다음 하나는 인플레이션 2%예요. 여러분께서 한번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2%라면 2% 성장하면 사실 성장한 게 아니죠. 그러면 미국이 4% 성장하면 약 2% 성장하겠다는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속내를 생각해보면 미국은 최대치 2% 성장하면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재정 정책은 빼고 통화 정책만 갖고 2% 성장하면 다행이라고 우리 릴리 세팅된 거라고 이미 옛날에 다 알고 있었어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요. 그런데 2%가 왜 나왔는가 가만히 생각해봐야 되는데 2%를 성장하면 정상화시키겠다고 말을 했다는 소리는 2%가 어렵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결과는 그렇습니다. 2%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설정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2% 숫자는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달성하기 어렵다고 계속 어려운 말을 계속 진행하는데 말을 계속 연속해서 해보면 먼저 FRB가 2, 3년 전에 금리 인상하면 전세계가 망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실은 보면 별일 없죠. 별일 없어요. 별일 없는 게 아니라 주까지는 더 오르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에 대한 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생산했다는 건을 가져 보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은 산 끝에, 즉 손모가지만 바로 보이죠. 손잡이만. 그런데 실은 몇 바퀴를 튀어서 오른쪽, 왼쪽으로 갈지는 몰라요. 이거는 결정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거든요. 미국의 FRB다? 그렇죠. 그 FRB의 속내를 보시면 금리를 인상하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뭐가 가냐면요. 금리 인상은 내부적으로 바로 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인하 인상은 바로 내부는 부동산으로 가시고 외부는 환율로 가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면 첫 번째, 금리가 인상되니까 미국에 저축한 게 좋을 테고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 통화가 비싸질 테니까 쌀 때 사놓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미국 달러가 비싸지겠죠. 그런데 미국 달러가 비싸지면 일본은 전 세계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공포를 미리미리 예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2%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첫 번째 보십시다. 먼저 유럽은 돈 풀고 있어요, 지금도. 기본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는 거죠. 조금 줄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아직은 안 해요. 왜냐하면 회사체 발행이 본격화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돈을 계속 풀고 있죠. 그다음에 일본은 양적 하나 계속 뿌려주고 있죠. 그다음에 신흥국도 수출은 계속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얻을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무섭긴 한데 자금 유출이 될 건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금 유출은 실은 발생하기가 어려운 조건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별게 없는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자금이 유출될 수 있어요. 그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금융으로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의 핵심어는 실물이라는 거예요. 실물에 융합이 붙을 수도 있고 사채 양면이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질 수 있는 덩어리. 덩어리예요. 도로든 댐이든 학교든 공학이든 다 괜찮습니다. 이 덩어리들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형성되려고 판이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이 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라든가 판을 받는 수혜국이라든가 이 판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안 좋을 거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금융 사이드에 우리가 사실은 2008년도 금융이기에 저도 이제 이명룩 교수 소개해드릴 때 사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금융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경기가 자지우지되고 그게 중심에 있는 게 FRB의 잔해내려는 벤버나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명룩 교수 중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덩어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실물인데 손에 만져질 수 있는 무언가 그게 제조업이든 아니면 SOC든 간에 그런 쪽으로 돈들이 흘러갈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더 말을 연장해보면 여러분께서 2015년 말하고 2016년 초반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달러가 굉장히 비쌌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FRB 지금 대장이에요. 그런데 나는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움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 정책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만 쓰고 있고 일본 불러다가 양쪽 하나 같이 시키고 있고 유럽에서도 유동성 공급하면서 계속 기대감으로 뻗쳐가고 있으면서 신흥국들은 수출로 계속 진행되고 중국은 독자 개발로 돌아가면서 버텨주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내가 혼자 했을 때 좋을 게 있을 거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2%가 달성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최소한 2014, 15, 16까지는 달성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그럼 장치를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를 하거나 세상을 이해하거나 젊은 층이든 모든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유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코어 중에 코어 밑받침 즉 1층, 2층, 3층이 있다면 2층까지는 다 유가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유가에 대한 결정은 선물시장 즉 상품 선물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달러가 비싸다는 것은 그에 반대되는 제야들 즉 금이나 석유값은 당연히 싸져야 되겠죠. 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럴당 200불이 가네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것 같으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여러분이 보시는 40불 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시민 혁명 이후 돈을 삥삥 제가 돌려야만이 유동성 함성을 벗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하는 와중에 결국은 인플레이가 중국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금리를 빨리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물로 이전은 잘 안 됐어요. 어떤 말이냐면 2011년도에 미국에 있었던 게 뭐냐면 민관이 모두 합동해서 4차 혁명을 미리 준비하는 위원회가 출범이 됐고요. 그쪽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2년에 인더추지 4.0이라는 거로 공식 출범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빨리 금리 인상은 부담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계속 낮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라고 과감하게 던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2%에 달성을 안 되는 이유는 유가를 빼야겠죠. 그럼 유가를 빼야 된다는 필요한 건 뭐겠어요. 유가를 살 수 있는 현금인 달러가 비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러가 한동안 굉장히 비싸던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던 상황에 FRB는 금리 인상을 2015년에 한 번 하고 2016년에 아예 손을 다 빼버렸죠. 안 했어요. 원래 2010년에 원래 태해가지고 다 망해야 될 것 같이 말을 했지만 아예 손을 거의 빼버렸습니다. 왜 뺐냐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네요. 이거 실업률은 괜찮긴 하지만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데 금리 인상으로는 힘들지 않나요? 라고 전 세계가 모두 동의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 모든 명분은 어디 있냐면 즉 금리 인상을 빨리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친구는 일본은 계속 돈을 집어넣어주고 있고 유럽에서는 걔도 유동성 놓고 있고 한국은 수출로 계속 지켜주고 있고 신흥국들도 신흥국이 계속 수출로 지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서부 내부 개발로 혼자 돌아가면서 1대1로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에서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볼 땐 참 이해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저번 주다 저저번 주에 나가서 왜 유가 얘기를 했는지 이상하실 거예요. 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을 흘러가서 흘러가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래요. 본론으로 좀 빨리 들어가죠. 빨리 들어갈까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크게 났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유가를 왜 말해야 되냐면 유가는 지금 결론도 말할게요. 제가 월가인데 월가가 미국의 파트너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월가가 상처가 많아요. 한마디로 딱 결정 말씀드릴게요. 월가의 자금이 셀가스하고 토목 자금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셀가스가 40불대로 멈춰버리면 상처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FRB한테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금리 인상은 잊어버리시고요. 장기 유동성만 계속 진행되면 돼요. 장기 유동성. 장기 유동성의 제1친구는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밖에 갔던 NKET 있죠. NR을 대출해서 달러로 바꾼다든가 투자하는 행위. 이 행위가 멈추고 일본으로 들어가려면 정확히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106엔 1달러에 106엔 밑으로 안 빠지면 NKET가 청산되지 않아서 외국으로 계속 돌아다니니까 유동성이 계속 지켜주는구나. 나를 지켜줄 에어팸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6엔을 터치하면 그건 정책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106엔 이상이면 계속 NKET는 진행된다. 그래서 유동성 쿠션 방부석은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월가가 돌았던 유가의 자금이 생각보다 상처가 크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중요하지 않고 유동성을 계속 얻어주어야 되는데 유동성을 해줄 친구가 어디냐면 은행 플러스 증권인 금융이에요. 제가 딱 타겟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장기적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은행하고 증권주는 살아야 되는데 이 자금 중에 CLK스 자금이 너무 많이 닫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유가를 어느 정도 올릴 거냐면 60%는 안 올릴 겁니다. 58에서 56 정도라만 세팅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저는 진짜 제가 이 증권 방송을 비롯한 방송의 여러 프로를 진행을 해봤지만 대학 교수가 나오세요. 56달러에서 58불에 세팅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분은 처음 봤나요? 저는 그렇게 이게 정밀하게 왜냐하면 계속해 보십시오. 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사실 책임을 지지 않는 직업이기도 해요. 아님 아닌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책임을 지고자 세상에 나왔고 우리는 책임 아니면 큰일 납니다. 저는 책임을 지고 싶어서 말을 정확히 단언하고 싶어요. 안 되면 저는 그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가는 어찌 됐든 지금보다는 50불 대 중반으로 올려야만 해요. 왜냐하면 50불 대 중반이 아니고 56에서 58 56에서 58 사이 정도는 아마 올 연말까지는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민간 투자예요. 정부 투자는 아닙니다. 민간 투자 쪽이라서 이 자금의 유동성을 넣어주고 4월, 5월쯤 되면 그때부터 리밸런싱이 좀 본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 가을은 그냥 기대도 되는 상황이구나. 믿고 가자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혹시 이 상황이 있으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나드 106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47달러 선이에요. WTI가 그런데 우리 이명록 교수 얘기는요.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려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 연준에서 제시한 2%라는 것들을 2%에 근접하거나 넘어가거나 이렇게 해야지 본격적으로 유용성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할 텐데 사실 그 2%가 달성해야 되려면 지금 유가 47불 때로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결국 한 50달러 중후반대 정도 되면 아마도 연준이 나설 수 있는 명분 연준이 나설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이 마련이 될 건데 그때까지는 사실 유가가 57달러 58달러 가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것도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 가을 무렵까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시한간을 가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이 유가 상승을 예측해야 됩니다. 이명록 교수와 얘기는 알아봤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론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유가가 어떤 향방을 갖는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떤 향방을 갖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는 기준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